상관없는 것 미로 말해 여기도 음악이 있다면 북극히 지금부터는 아주 지나지면 Oh, 이거 모르는 사이에도 춤출 수 있어 It's it all right, sugar, red spice, 발사하는 기타 내 기자만 다 내 이름이네 굴체 박치도 안 의논인가 이건 또한 나를 위한 소린가 Don't raise your mind, raise your mind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 모린나 춤을 춰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다시 돌아왔던 때 음악은 소리지 않으면 이거 부여하지 않아 계속 들이키자 여러분들이 그 무렵부터 세상에 음악이 있다면 이만 다시 깨지는 날 이해나 선수의 경기 결과입니다 토탈스코어 31.09점으로 현재 순위 3위입니다 출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늘빛 중학교 박주은 하늘빛 중학교 박주은 이해나 선수의 경기 결과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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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나 선수의 경기 결과다 p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